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5월 6일 금요일 개장체크입니다.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했습니다. 4일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0.11% 내린 2,677.57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321억원과 982억원을 손 매수했고요. 기관은 1,500억원을 손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 전기가스업이 3.1% 상승했는데요.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국가스공사가 5% 급등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신한지주와 KB금융이 각각 2%대에 오르면서 금융지주사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삼성전자와 카카오, 현대차 등은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은 각각 1%대 내리는 등 2차 전지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3% 내린 900.06포인트에 장 맞췄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00억원과 177억원을 손 매도했고, 개인은 1,400억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기업 중 LNF가 2% 상승했고, 셀트리온 제약과 알테오젠이 각각 2%와 3% 내리는 등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결정 이후 안도렐리를 보였던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며 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수 지수, 전거래일 대비 3% 떨어진 32,997포인트에 장 맞췄고요. 대형주 중심의 스탠다드 핸드 푸어스 500 지수는 3.56% 내린 4,146포인트를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9% 폭락하며 12,317포인트로 거래 맞췄습니다. 시장은 전일과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었는데요. 연준은 앞서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고, 6월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7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날 나스닥 지수는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는 연중 두 번째로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 장중 3.1%대를 터치했습니다. 이에 대형 기술주인 메타와 아마존이 각각 6%와 7% 하락하며 압박을 받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4%, 애플은 5% 떨어졌습니다. 이베이와 쇼피파이는 실적 실망감에 각각 11%와 14% 급락했습니다. 트위터의 주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 71억 4천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소식에 2% 이상 올랐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직접 몇 달간 임시 CEO를 맡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8% 이상 하락했습니다. S&P 500 종목의 90% 이상이 하락하는 등 매도세가 광범위했는데요. 캐터필라는 3% 하락했고, JP모건 체이스는 2.5%, 홈디포는 5% 이상 떨어졌습니다. 유럽증시 보겠습니다. 유럽증시는 영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49% 내린 13,902포인트, 프랑스 캐하크 40 지수는 0.43% 하락한 6,368포인트의 장 마감했고요. 영국 부치 백 지수는 0.13% 오른 7,503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영국 증시는 이날 잉글랜드 은행의 금리 인상과 경제 지표 둔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는데요. 파운드와 가치 하락과 정유회사 쉘의 실적 호조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오른 것이 호재였습니다. 종목별로 에어버스는 1분기 실적 호조 이후 주가가 6% 이상 급등했고요. 영국 광고회사 S4캐피탈은 주가가 10% 이상 올랐습니다. 아시아증시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아시아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일본 증시가 골든위크로 휴장한 가운데 휴일 후 개장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0.68% 오른 3,067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다만 경제 지표는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중국의 4월 차이신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36.1을 기록했는데 PMI는 5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성장세를 낮으면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는 당국의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며 상승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0.36% 떨어진 2만 793포인트에 대만 각원지수는 0.79% 오른 1만 6,696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